오늘은 레나 순위 운동리에 면동에 갈게요. 렛츠고! 면동에 왔습니다. 일단 면동에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는 바로 이거! 짜잔! 안녕! 알려줘. 레나가 어떤 아몬드 좋아하는지 힘나는 아몬드 알려줘. 티라미스. 롤피판판. 민트 초코. 브린티. 대박. 이거 살 거야. 브린티, 라테, 아몬드. 자, 샀어요. 이거에 민트인지를 써서 그거랑 같이 줄 거예요. 레나가 나보다 키가 크니까 그렸다가 이렇게 됐어. 이거랑 준비했던 과자를 같이 레나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바이. 레나야, 안녕. 앤언니야. 레나가 응원해줬던 게 정말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우리 그룹 마지막 수능 응시자인 네가 수능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 이번 수능은 특별히 많이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 보는 동안 좀 갑갑하겠지만 마스크 빼지 말고 꼭 잘 하고 있고 아프지 않고 탈 없이 잘 보고 오면 좋겠어. 시험 시간 동안 오래 앉아 있으려면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언니가 방석도 준비했고 그리고 또 당 떨어질 때 먹으라고 이렇게 초코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오면 좋겠어. 레나 사랑해, 화이팅! 드디어 우리 막내 레나가 수능을 칩니다. 우리 레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원소녀로 데뷔하면서 언니들보다는 두 배로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레나 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도 화이팅! 그리고 레나도 화이팅! 안녕! 레나의 수능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레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홈런볼이 좋다고 하길래 홈런볼을 살 거예요. 4개! 아! 끝! 간식을 사고 집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레나야, 수능 잘 치고 내가 산 홈런볼 잘 먹어라. 레나 수능 화이팅! 안녕! 저는 지금 레나의 수능 간식을 사러 왔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나한테 찾아올 때 제가 레나가 초콜릿을 샀어요. 그래서 레나가 초콜릿을 샀어요. 레나가 초콜릿을 샀어요. 레나가 초콜릿을 샀어요. 레나가 초콜릿을 샀어요. 그리고 저희 간식 챙겨오기로 한 거 알죠? 그거 지금 갖고 왔습니다. 지금이요? 네. 간식을 챙겨오는 거예요? 야, 안 넘어가요! 왜? 권지 나왔지 않았죠? 아니요! 야, 이건 안 되지. 왜? 이거 배불러! 진짜 안 넘어가요? 진짜 안 넘어가요? 괜찮아요,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근데 수전할 때 원래 이런 거 중요해. 네가 형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 원래 간식으로 준비하기로 해서 그러니까요. 약간 애매한데요. 이거 나도 먹는 거 같아요. 이거 양 맞으니까. 성격 언니도 먹으려. 거기는 10개 정도 들어있겠네요. 이 기회가 걸면 내 사진이 딱 그 사진이 딱 너가 일단 갖고 있어. 이렇게 센터 있으니까. 우리 좀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너가 일단 보고 있어. 괜찮겠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페이지로 사 올까요? 아, 센터 때 간식으로 선식 먹는 사람 없어? 어, 난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나도 먹을 거 같은데. 인산도 들고 가면 되네. 무슨 제일 중요한 관광인데.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촬영할까요? 월요일날 어차피. 아니면 아직 얘기 된 게 스케줄 쪽으로 다른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얘기해서 재촬영할까요? 대표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이게 대표님이 기획을 해달라고 하신 님이? 오 마이 다신데요? 하트페이지만 살게요. 어떡하지? 촬영 어떡해요? 괜찮아요? 울진 마시고 울진 마시고 울진 마시고 울진 마시고 월요일날 다시. 월요일날? 아니, 근데 레나가 아, 레나가 공지를 못 받았을 수 밖에 없는 게 이렇게 노력하니까. 으이에이이이이이 짠딴다. 울어요. 울어요. 너무 귀여워. 우울 레나 형으로? 미안해. 미안해, 레나 이거 언니가 미액화한 거야. 민주가 기획했어요. 아유! 네가 모를 수밖에 없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아싸! 나 너무 편 있었어! 나 오늘 강렬을 울리려고 했는데 아니, 서령 언니가 계속 레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령 언니 귀에다가 심각하게 알고 심각한 거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고 안 될 거 같은데? 표정에서 이미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 맞아 이미 안 괜찮았어 레나야 그거 알아? 근데 이것도 오늘 기획한 거잖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 이미 찍고 있는 거 정해! 나는 사실 올릴 생각은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올려주고 싶어서 재밌으니까 레나 오는 거 재밌잖아 막내에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레나야 빨리! 야 나 진짜 열심히 불렀다! 언박싱! 언박싱 해봐! 빨리빨리! 자, 레나 친구 오늘 선물 뭐가 들어왔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누가 줬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홈런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홈런블입니다 어떻게 알고서 하는 물차왕 조개가 아바타지는 게 대사가 있는데? 아바타지는 게 아바타지는 게 그리고 앤언니가 준 아몬드도 저 너 먹는 거 아니야? 리허니가 준 트윗스와 레나 이건 네가 준비했어 이거 내 거야! 내 밥이야! 이거 촬영한 이거 따뜻하게 촬영한 거야 앤언니가 준 탕서! 떡이야! 아이스팩들이 저잡다! 떡이야! 레나야! 완전 고마워! 이거 멀쩡한 음식인데? 한가라가 아바타가 맛있는데 어허허 고마워! 고마워요! 아 근데 이거 의미가 너무 좋다 고마워! 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좋았고 레나가 좋았고 나 안 맞죠! 안 맞죠! 나는야! 형이 좋아! 홈팅! 홈팅! 수고하쁘고 그루드도 홈팅! 홈팅! 우 케이ako 방금 Explore 애써 dessert 갔어 chem unto 가